오늘은 공연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연 준비하러 갈려고 저희 아직 밥을 못먹어서 배는 많이 고픈데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때 들어왔더니 앞유리에 날파리도 많이 끼고 좀 닦았습니다 한번 근데 잘 안 닦아지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직장인 밴드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군내면의 생성군 군내에 토마토축제에 저희가 게스트를 주변을 하기로 했어요 무슨 감옥 들어가는 느낌이죠? 아 우리 연습실 기밀번호는 안보이네 캄캄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기가 저희 연습실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연습은 뭐 틀렸고 짐이나 챙겨서 얼른 가야겠네요 일단 편의점 가서 뭐든 사먹어야 되겠어요 배고파 자이언트 피자콤보 아 이거 처음 먹어보는건데 맛이 있을까요 다 돌아갔습니다 어 뜨끈뜨끈끈한데요 아 본의아니게 또 먹방을 하게 됐는데요 자 자이언트 피자콤보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침에 된장국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 참 자 전자레인지에 돌렸더니 비주얼은 어우 괜찮아요 뭐 피자스쿨 뭐 이런데 하고 그거보다 좋은거 같은데 먹어볼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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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ании 이거 커피 Για는 하고 谷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완벽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출발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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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공연장에 왔네 아 엄청 덥습니다 날씨 무대는 엄청나게 큰데 아 날씨 때문에 더이상 촬영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무이네요 아 아무래도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제 리허설도 해야하고 공연도 해야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